물론 훔친 음식이지만 그 친구한테 주면서 이런 대화를 하다가 바로 눈앞에 중국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넘어갔다 와도 되나? 저 중국에 넘어갔다 와도 되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넘어갔다 와도 되고 넘어갔다 올 때에 중국 담배를 좀 갖다 달라고 했고 또 그때가 한 4시 반쯤이었는데 7시 반에 자기가 교대를 하니까 그 전에 넘어달라고 나한테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체 안고 싶다. 이를 전체 아무리 오신데 다가가? 그 친구한테 말하니? 그 친구가 태어나고 싶다. 그 친구가 태어나고 싶다. 그 친구가 태어나고 싶다. 그러고 싶다. 그 친구가 태어나고 싶다. 그럼 날 저녁에 넘어갔다. 그 친구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강국 국경을 넘어가는 루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알려줘서 물론 그 친구가 다시 넘어가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들어줄 수는 없었죠. 다시는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 친구가 희망했다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제멋돼서 그 친구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 그 경험을 하시며 그리고 그는 그의 비하철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넘어와라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면 중국사람들 집에서 일을 해주거든요. 아주 저렴한 값에 농사도 지어주고, 산에서 소도 길러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산속에서 1년 동안 숨어서 종기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었죠.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더 많이 받았고, 지민자들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기술을 받았고, 지민자들에게는 편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군대 친구의 도움을 받고 나와서 넘어오자마자 바로 중국 마을 쪽으로 가로잡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마을 중심에 중국 국경 경비대 사람 두 명이 밤에 가로등 밑에 소에서 있는 걸 보였거든요. 청도 메고 있고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아주 공포스러웠었고 이걸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가볍게 잡을 수가 없었었죠. 저는 어린 군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군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군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군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잡히든 말든 그냥 지나가자고 결심하고 그 친구들 길에서 양의 옆으로 둘이서 서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아무 눈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한 번에 가르치고 그의 길을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곳은 그곳에 싸는 곳에 그러면서 오고 나서도 이렇게 한우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별을 세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나갈 때 아무 신경 안 쓰고 계속 별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운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위기를 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더 위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주지않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위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에 들은 거주지않고, 둘이 둘 다 다른 나라에서의 칠을 통해 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를 통과한 곳에 그녀를 통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이 사회로 인정한 전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정 시간이 죽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랩도 안타깝고, 랩도 안타깝고. 랩도 안타깝고, 랩도 안타깝고. 북한은 굉장히 싫어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굉장히 화가 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무서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더 무서워해도 무서워할 게 없죠. 사실 저한테는. 입산했다가 수영수 살면서 볼 것만 볼 것 다 봤기 때문에 무서워할 건 다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3년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오스피스는 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소에서 살 때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공포였거든요. 공개 출영하는 거 볼 때도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했었고 또 내가 막 가수들한테 매맞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수용사 안에 했었던 이 죽음이라는 건 진짜 우리한테는 광포였었습니다. . 죽는 것이 큰 티물, 큰 어릅니다. 그것이 정말 어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알려주신 것을 이 상황을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하고 나서 내가 이 사회의 짧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새로운 이 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는 우리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행히도 탈출하고 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얼마만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언제 죽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만큼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었던 거죠 라코자 파울이라서 논의하나 모를 때 라코자 피임 프로탈 때 고매 비베레 권파레 시니피카토 비베덴 고시토 몬도 고시토 볼래 보디메 제가 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삶에서 두 가지를 남기죠 하나는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것하고 하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런데 제가 삶에서 느끼는 것은 이왕이면 살아년 동안 좋은 일을 하면서 나는 시공서 살 때는 나밖에 모르고 심지어 내 부모들까지 신고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이왕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일을 좋은 일을 하다가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름을 꼭 남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의미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내 רõ의 동ショрах 남기자는 두 가지 узна mínimo 그다음에 내 머리 본 이름 어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공격에 대한 이름을 지켜보는 전혀 저는 공격에 대한 인식을 지켜보는 정말 공격에 대한 인식을 지켜보는 저는 공격에 대한 인식을 지켜보는 제공을 지켜보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많은 인식을 지켜보는 이 세상을 지켜보는 북한의 덕재자는 정말 사람을 무섭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다고 효과 갖고 공포를 주면서 이렇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탈출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어떻게 보면 북한 덕재자가 정말 멍청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독재나 공포를 바꾸기 위해서 언젠가는 일을 들고 일어날 텐데 그때는 정말 북한 독재자가 더 무서운 공포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북한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꼭 여러분들 옆에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속해서 인물을 시험하고 지속해 지속해 하지만 제 숨은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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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약도 묻고 상담도 많이 받았었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칭에, 저는 피지카노니스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에서, 이런건 처음이었는데, 꿈에서 엄마가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더라고요.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사실 자유, 내가 탈출하고 나서, 새롭게 다 알아간 것들인데, 이 자유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고, 누가 이렇게,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해서 아는 수 있는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박혀있는 DNA처럼, 누가 뺏어야 뺏어지도 않고, 단지, 어떠한 복제자위를 위해서, 그렇게 옮눌려지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멀를 뿐이지,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다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DNA라고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사에서 이 자유롭게 되죠. 전기사에서 이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엄마가 어디서 이 세상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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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요일, 이런 목요일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 목요일을 제거하고 싶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원한 건 하나의 전원을 내고, 아니면, 여러분, 그의 비율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율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율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율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